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주신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이 목소리가 성실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해 주셨던 솔로엠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 쪽. 위원님이 토니몰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어떻게 됐죠? 당일 상한가로 안타겠죠. 맞습니다. 바로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다음 날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목표가 달성이 나온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몰이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국 화장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지금 단기적인 수급은 1, 2등 3주만, 3등주만 알아도 이렇게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3년 7개월 만에 중국의 여행 빚장이 풀리면서 굉장히 수급이 셌는데 바로 차트 보실게요.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올라갔던 자리인 수급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만약에 여유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중기라인 그리고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 상한가의 중간라인까지만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지금 보유가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수급이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던 중간 자리까지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토니몰이죠. 토니몰이는 뭐 바로 목표가를 달성해 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눌림목 재료를 보고 정고점은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목표가 7천원 구간을 들였는데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아까 전에도 화장품 관련된 섹터는 수급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역시나 갈 테마 가라의 방송에 맞게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토니몰이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까지는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더해서 다음날도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화요일날 방송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목요일날 하게 돼서 조금 아쉽네요. 바로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굉장히 폭등했던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뛰고 있는 우크라 재건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영역에서도 지금 경공격기를 띄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갈 테마의 방송에 맞는 섹터이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다산 넥스웍스라 그래서 지금 에너지 효율, 녹색 에너지 분야에 MOU 체결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이 섹터의 전부를 올라간 것 같이 끊은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그 종목만 좀 많이 갔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세게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년 정도에 늦어도 내년 말 정도에는 종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종전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은 지금도 꾸준히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개별 시세 때문에 갔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못 갔습니다. 그래도 재건에 대한 이슈는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정방위에서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현재 국내 지금 기업들을 또 이제 초청을 하고 지금 좀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아마 1200조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논아서 먹을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대한 이슈는 내년 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0조요. 대기업에 더해서 정부까지 모멘텀에 실리고 있는 우크라 재건쪽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개별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제가 갈 테마 가래에서는 1, 2, 3동조 안으로 무조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한가 가는 종목도 물론 없었고 섹터가 가려면 상한가가 여러 개가 나오거나 그 다음 섹터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다산 엑소스가 아마 가장 강한 MOU 체결 때문에 가장 강했고 아마 차트 보시면 그 전에 상한가 갔을 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때문입니다. 차트 보시죠.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로 또 움직였던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어서 갔는데 역시나 7월 7일날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6월 달에도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이 눌림목 자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다산 네트워크가 제가 볼 때는 재건 테마는 또 1등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갖고 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안 좋기 때문에 느슨하게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하단 구간을 4,3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구간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다산 네트워크 1등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500원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위원님이 직접 꼽아주신 갈만한 테마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상장 속에서 실적이 돋보이는 의료기기주 담아볼 수 있을까? 모니모디에도 실적,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료기기주라고 하면 위원님이 이미 저희가 했던 종목으로 뷰노가 있겠고요. 루닛이 있겠고요. 수행률이 아마 300%가 넘었었나요? 엄청 엄청난 수행률을 자랑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의료기기주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AI에 엮였던 의료기기주고요. 오늘은 완전 의료기기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소득 증대가 되면서 이렇게 건강 치유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치료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것은 척추 임플란트에 관련된 건데요. 척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구 고령화랑 그리고 또 비만 인구의 증가가 또 척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임플란트 섹터를 갖고 왔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75억 불 정도, 11조 정도가 되고요. 국내 시장 규모를 하더라도 천억 규모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증가 추세는 5.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 시장만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척추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뷰노와 루니스로 잭팟을 터뜨렸던 우리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보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LNK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차트 바로 보실게요. 7%까지 빠졌다가 방송 직전에 오다 보니까 또 다 말아올렸습니다. 지금 수익권인데 벌써 엄청나게 세죠. 오늘 같은 장에서 7% 떨어졌다 다시 보아까지 그렇다면 추세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넓게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좀 소송에 휘말려서 매년 6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이 나가면서 좀 실적인 좀 악영향을 끼쳤는데 1분기 이제 흑자전을 성공하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제품들이 나오는데 원래 척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런 좀 염증이 생기거나 좀 안 좋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게이지라고 해서 높이 조절을 또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로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기업밖에 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에서 굉장히 좋다 우위를 점치고 있고요. FDA 승인도 받았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두 개밖에 없는 기업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좀 하반기에는 분명히 턴 어라운될 수밖에 없으니까 보시고요. 바로 가격 대응 드릴게요. 손절가는 7,000원 간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 LNK 바이오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